아아아 아아 WBS 방송부에서 알려드립니다 WM스쿨 학생들은 지금 당장 교실에 모여주세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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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뭐야 모두들 책상 앞에 모이셨나요? 4월 마치 깃털처럼 살랑이는 봄날씨의 제격인 음악들을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음악 순서에도 특별히 신경 썼는데요 저 채연이가 고심하고 고르는 곡들이니까요 우리 학생들은 두 귀를 쫑긋 열고 지금부터 멜로디에 집중해주세요 음악 순서에 있는 것 같아요 음악 순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음악 순서에 있는 것 같아요 음악 순서에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부터 들려드릴 노래는 정말 중요한 곡이니까 여러분 꼭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꼭이요. 꼭! 저는 노크라는 곡이 가장 최애곡인데요. 왠지 교실에서 교복을 입고 춤을 추는 저의 모습이 상상이 되기도 하네요. 말이 너무 길죠? 다음 곡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여러분 어떠셨었어요? 아 중독성 있는 멜로디가 참 매력적이죠? 다음 곡으로 넘어갈게요. 질러봐 어디까지 갈지 모르니까 끝이 날 수 없잖아 So why 이게 나니까 Come here, dumb dear 다음 곡은 정말 따뜻해지는 곡이랄까? 마음이 뭔가 그런 곡이에요. 빨리 들어볼게요. 혹시라도 저 멀린 쏘아올린 바랜이 무겁지는 않을까 사라져버릴까 I think that it's true love 커다란 빛을 뿜고 그 자리에 계속 나를 기다려줘 네, 4월 날씨에 딱 어울리는 5곡들 어떠셨나요? 왠지 일어나서 춤을 추고 싶은 곡들부터 그리고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는 곡들까지 정말 완벽한 플레이리스트 아닌가요? 저 채연이가 엄선하고 고르고 고른 곡들이니까요 우리 학생들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에 이어서 4월 12일에는 특별한 영상들과 음악들로 다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WBS 방송부 이채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